안녕하세요 몸치타치 연구소장 와유진입니다 칠꽃발에게 모태님의 라우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 엔지 이거 절대 쉬운 안무 아니야 그래도 배워보고 싶은 사람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할게요 손보세요 총입니다 1 오른발 뒤꿈치 2의 위에 나 완전히 세대했어 이렇게 외우고 오른발 앞 크로스 뒤로 보내주고 그대로 떨어집니다 손이 손이 휘감아주면서 점프 그대로 오른쪽으로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어깨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발 골반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이렇게 외우세요 에헤라디아 자진방아를 돌려라 그 다음에 왼발 보세요 내돈내나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킥앤 넘어가고 그대로 오른손이 사랑과 전쟁 할 때 좋을 줄 한다고 생각하고 사랑과 전쟁 나라라게 손 감아주시고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놈을 잡을까? 아니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고 오징어 한 마리 오징어 두 마리 공 잡았네 이 공을 날려서 오우 갈까? 아니 왼쪽으로 갈까? 아니 밑으로 가야지 그 다음에 하나 둘 크럼프 세 개 훅 떨어지고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박수 치고 얼쑤 알파벳 C자로 발을 세 번 감아주고 얼쑤 그대로 반대도 세 번 가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늘려 왼쪽으로 늘려 프리스타일 두 번 해주시고 그대로 웨이브 작게 그 다음 웨이브 크게 그 다음에 마음대로 프리스타일 쭉쭉 늘려주세요 그 다음에 왼손 보세요 휘감아줍니다 오른손 딸려갑니다 그대로 한 번 더 감아서 완전히 내려왔을 때 착! 착! 오른쪽 왼쪽 오른쪽 X자 그대로 오른발 뒤로 가면서 두 번 감아주세요 손 그 다음에 손이 W를 그리면서 휘감고 이 발이 뒤로 가면서 가서 조지라 할 때 조지라 하고 보내주시면 이 안무는 끝납니다 이 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절만의 방식대로 아주 쉽게 프리를 해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우트님의 튜토리얼을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춤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 사람들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스타일을 존중해주면 돼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껏 표현하세요 춤에는 정답이 없어요 이걸 추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인 거야 아 이걸 추니까 내가 너무 즐거워 그럼 된 거야 난 여러분들이 아 스트릿 댄스도 아 이렇게 배우니까 재밌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 안무를 알려드린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Look at me kissing Look at me kicking 우리 바로 전사 hear me bro Look at me kissing Look at me kicking Look at me kicking Look at me kissing Look at me kicking 우리 바로 전사 hear me bro 맘을 열어라 고개를 데려라 목을 대와라 목을 대와라 가수 조지라 I'ma breaking down Like only I can do Bitches talk shit 온 국민이 춤을 쉽고 빠르게 배우는 그날까지 몸치 타치 연구소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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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